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고다 부산 서면학원 HSK 강사 박지연입니다. 자, 여러분 2월 21일 시험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다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4급 쓰기 영역 적중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기본어순이라도 반드시 알고 가자라는 부분 나온다. 그렇죠? 자, 중국어의 기본어순은 뭐죠, 여러분? 자, 그렇죠? 주어 그리고 술어, 목적어인 이 기본어순이 나온다. 그렇죠? 자, 여러분 반드시 이 기본어순을 알고 가시는데 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러 혹은 저 그리고 꾸어가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붙여져 있다라면 얘는 반드시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한다? 술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누가 붙여져 있을 때? 그렇죠? 러, 저, 꾸어가 붙여져 있다면 얘네들은 반드시 술어가 될 애들이라는 거. 혹시나 모르는 글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러, 저, 꾸어만 보이면은 아, 얘는 문장에 술어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흰 백자 더가 보인다. 흰 백자 더가 보인다면 이 흰 백자 더는 뒤쪽에 반드시 뭘 데리고 나온다? 명사. 뭐를 데리고 나온다? 음, 명사를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 그리고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주어, 술어, 목적어가 다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기본 어순들만 알고 계신다면 자, 동사가 술어가 되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동사 술어문 이외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구문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쓰기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제가 쓰기 이 부분을 공략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동사 술어문 이외에 자, 형용사 술어문, 존현문, 그리고 정도보어, 그리고 빠짜문 혹은 빼이짜문이라고 하는 이 특수 술어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자, 여러분 반드시 문제 먼저 푸시고 우리 가치특강 같이 볼게요. 자, 문제 풀어오세요. 자, 문제 풀어오셨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다? 요우디알 해서 나온다, 그쵸? 자, 요우디알은 뭐다? 그쵸? 정도를 나타내는, 조금이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가 된다, 그쵸? 이 정도부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올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빠바마이더 해서 나왔는데 앞에 나온 문장, 앞에 나온 말은 상관없어요. 이 더 뒤에는 아까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다? 그쵸? 명사가 나온다 그랬다, 그쵸? 자, 이 더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 그쵸? 자, 이 명사, 이 글자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올 거고 어,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부다오라고 하는 사급에서 많이 좋아하는 과일 하나 나왔다, 그쵸? 여러분, 뭐같이 생겼어요? 자, 나뭇가지에 포도송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얘는 부다오 포도가 되겠어요. 이 명사가 어디 붙어진다? 이 흰 백자 더 뒤에 붙여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 덩어리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샤웨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왔어요. 샤웨이라는 단어도 뭐다? 조금, 약간이라는 요우디알과 똑같은 뜻이 된다, 그쵸?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입으로 외우세요. 샤웨이와 요우디알이 같이 나왔다면 반드시 샤웨이요디알 형용사. 어떻게요? 샤웨이요디알 형용사 해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 말도 정도의 정도를 더하듯이 중국어에서도 정도의 정도를 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외운다? 샤웨이요디알 형용사. 아시겠죠? 자, 명사가 나왔고 샤웨이요디알 형용사가 나온다면 이 모르는 글자 한 글자는 뭐가 된다? 자연히 형용사. 그쵸? 자, 그렇다면 이 형용사는 문장의 수로가 되고,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의 답이 어떻게 나온다? 그쵸?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같이 볼게요. 바바바바이 더 부타오 샤웨이요디알 쏜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주어가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샤웨이요디알 쏜 이라는 이 형용사, 덩어리들이 형용사가 문장의 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바바바이 더 부타오 샤웨이요디알 쏜 이라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바바바바이 더 부타오 샤웨이요디알 쏜 반드시 이 어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이냐면 리이라고 하는 애가 보인다. 그쵸? 자, 앞쪽에 어떤 단어가 나왔든지 간에 리 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아, 얘는 장소명사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장소명사들은 누구랑 같이 보인다? 자주 사용이 되는 게, 그쵸? 짜이라든지 종과 같은 이런 전치사들과 같이 사용이 되는데 어, 문제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다? 짜이와 종이 보이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은 이 장소명사는 뭐가 된다? 저, 주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애예요. 이 장소명사는 뭐가 된다? 주어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보니까 아까 우리 뭐가 붙여져 있었어요? 저라는 애가 붙여져 있다. 그쵸? 자, 이 저라는 애가 붙여져 있다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뭐가 될 거다 그랬다? 그쵸? 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다면 얘는 저 수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자, 흔토라는 또 뭐가 보인다? 숫자들이 보이죠? 많다라는 수가 되겠어요. 그쵸? 자, 이 수가 보이고 수 뒤에 한 글자가 나오는 이 단어는 무조건 양사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뭐 뒤에? 숫자 뒤에 보이는 한 글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사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양사 뒤에는 또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올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 선생님 그렇다면 장소명사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저가 동사 뒤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숫자가 보이네요. 자, 이런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그런다? 존현문이라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자, 반드시 뭐가 존현문에서는 반드시 장소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는 뭔가라도 붙여져 있을 거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수사 양사들과 같이 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장소, 리 라는 애가 들어가서 장소 주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뭔가라도 붙여져 있고요. 그쵸? 그리고 수량사와 같이 나와 있니? 나머지 글자와 함께 붙여져서 명사, 불특정한 명사 목적어를 만들었네요. 이런 문장들을 뭐라 그런다? 존현문이라 그런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어는 장소, 동사 뒤에는 뭔가라도 붙여지고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수량사와 같이 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산린리에 장져 헌토종수무가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시작. 산린리에 장져 헌토종수무가 되겠고요. 자, 숲 속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여러분들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라 할지라도 문장 속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 3번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더 라는 애도 보이고 그리고 또 뭐도 보인다? 쯔이라고 하는 정도 부사가 같이 보인다. 그쵸? 자, 여러분 문제 속에서 더 하고 그리고 뭐랑 정도 부사가 같이 보인다. 혹은 정도 부사 대신에 부정우사 뿌가 같이 보인다면 얘는 뭐를 묻는 문제다? 정도 부어를 묻는 문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정도 부어의 기본 어수는 어떻다? 그쵸? 주어 나오고 그리고 동사 뒤에 더 붙여질 것이고 그리고 더 뒤에는 정도 부어가 나오는데 이 정도 부어는 반드시 정도성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정도 부사와 함께 나와 있는 형용사가 일반적인 형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어수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 문제는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라이라는 동사 뒤에 더가 붙여져 있고 라이라는 동사 뒤에 더가 붙여져 있고 쩐이라는 정도 부사가 이 자리에 올 거고 그쵸? 자,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건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형용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글자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 이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이 자리만 비어있으니까 이 자리만 들어가겠구나. 아, 형용사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얘는 주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뒤에 더가 달려져 있고 그리고 뭐랑 같이 나왔다? 쩐과 같이 나와 있는 정도 부사와 같이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뭐가 된다? 정도 보어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보어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보어가 되겠어요. 정도 보어. 아시겠죠? 자,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타 라이더, 쯔지시가 되겠네요. 자, 지시라는 애는 시기적절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는 온 정도가 되게 시기적절하네요.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한 번 볼게요. 자, 4번 한 번 볼게요. 자, 4번에서는 뭐가 보인다? 그쵸? 바가 보인다. 그쵸? 아, 선생님 받자문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어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쵸? 뭐, 뭐, 슬, 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치사는 뭔가요? 명사 앞에 들어가는 말. 그리고 전치사는 개사라고도 한다. 그쵸? 개사는 어디 들어가는 말? 주어하고 수라 사이에 끼어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흰 백자 뒤에 나와 있는 애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명사가 될 거고 얘는 이 바가 끌고 나와 있는 이 명사는 누구와 누구 사이?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들 말이 될 거라는 거. 그쵸? 끼어들 말이 될 거고 쏙쏙쏙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사는 맨몸으로 온다 안 온다? 그쵸? 오지 않아요. 동사는 반드시 뒤에 뭘 데리고 나온다? 꼬리를 데리고 나올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바는 전치사. 물결을 달고 나와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타, 부사라든지 조동사는 어디 들어간다? 그쵸? 바 앞에 들어가겠네요. 기타, 부사라든지 조동사 같은 경우는 바 앞에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은 또 쏙쏙쏙쏙쏙 하나 집어넣는다면 바가 끌고 나와 있는 이 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어와 수러 사이에 들어가는데 수러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자, 수러는 쇼어라는 애도 수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푸라에라는 애도 수러가 될 수 있는데 자, 둘 중에서 누가 수러가 된다? 그쵸? 수어가 수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자문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동사들은 절대 수러가 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방향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 나와 있다면 얘네들을 저 방향 보호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작의 꼬리 성분으로 방향 동사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 방향 보호가 되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수러는 누구다? 수어가 될 거고 꼬리 성분으로 누가 들어간다? 초라에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는 주체자, 주어는 누구다? 그쵸? 타 하나 보였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성분들은 어디 들어갈 거예요? 바 앞에 들어가는 부사라든지 조동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뿌라는 글자를 알고 있다. 그쵸? 뿌는 뭐다? 부사. 그쵸? 그럼 부사는 어디 들어간다? 바 앞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나온다? 그쵸? 이렇게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어떻게 들어갔나요? 자, 타 정라에 부 바 지지 더 샹 파 쇼어 초라에 그래서 그는 여태껏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라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바 짜문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5번 한번 볼 텐데요. 5번 보니까 누가 보인다. 그쵸? 바 자문의 친구인 빼이 자문이 보인다. 그쵸? 빼이 자문 역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도 무엇무엇에 의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물결을 달고 나오는 뭐다?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전치사는 어디 들어간다? 주어와 그리고 어디 동사 사이에 빼이라는 전치사가 누구를 달고 명사를 달고 끼어들 거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꼬리 성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뭐다? 시지엔이라는 명사. 그쵸? 시지엔이라는 명사. 앞에 단어가 뭔지 간에 시지엔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러가 달려져 있다. 그쵸? 자, 여러분 선생님 첫 시간에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러, 저, 코어가 달려져 있는 애들은 문장에 뭐가 될 거다? 수러. 그쵸? 러, 저, 코어가 달려져 있는 애들은 문장에 뭐가 된다? 수러. 그러면 얘네가 어디 들어간다? 이 동사 자리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러가 붙여져 있으니까 얘는 꼬리까지 달고 나온 경우가 될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러가 달려져 있으니까 얘는 문장에 뭐가 된다? 수러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더가 보인다. 그쵸? 더는 뒤에 누굴 데리고 나온다? 뭐? 그쵸? 명사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 더 뒤에는 누구? 명사.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명사 하나 받네요. 그쵸? 이 명사가 어디 들어갈 거다? 더 뒤에 들어가요. 그쵸? 그럼 수러 나와 있고요. 빼이 나와 있고 빼이도 뒤에 명사 데리고 나와야 되고 앞에도 명사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덩어리는 지금 뭐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 명사 덩어리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쵸? 자, 여러분. 명사 덩어리가 하나만 보인다면 얘는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 주어 자리 들어갈 애예요. 아시겠어요? 빼이 자문에서 명사가 하나만 보인다면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 주어 자리. 왜냐하면 빼이 자문은, 빼이 자문은 뒤에 나오는 주체자를 생략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명사가 하나 나와서 주어 자리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겠네요. 자, 항반더, 지페이 시젠은 어떻게 됐다고요? 빼이 퇴즈 러 가 돼요. 퇴즈 하면은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 되고 항반더, 항공편에 지페이 시젠 하면은 지페이 하면은 뭔 뜻이 되나요? 이륙하다 라는 뜻이 된다. 그쵸? 그래서 항공편에 이륙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되어졌다 라는 뜻이 돼요. 빼이 뒤에 나오는 이 주체자는 어떻게 됐다?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얘네들은 지금 단어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팁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독해 이 부분을 위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되더라도 자, 당황하지 말고 종라이 메이 동사 꾸어 라는 구문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문장 만드시면은 그 어떤 문장도 성립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들어간다구요? 종라이 메이 동사 꾸어 해서 들어가요. 자, 얘는 앞에 당연히 주워 써야겠다. 그쵸? 주워 쓰시고요. 주워 뒤에는 명사 목적어 쓰시면은 돼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주워 쓰고 종라이 메이 동사 꾸어 목적어 쓰시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여태껏 중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라면 이 구문 활용을 하셔서 우리 문장 만드시면은 돼요. 그리고 감정 심리 동사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반드시 이 동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 랑이라든지 혹은 시와 같은 얘네들은 뒤에 감정 동사를 뒤에 나오는 이 명사들을 감정 동사하게 시키다. 라는 구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 심리 동사들이 나와 있다면 그냥 랏시 헌간동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저件 시 시 랏시 헌간동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문장도 풍부해지고 예쁜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반드시 알고 가시면은 우리 독해, 아, 쓰기 이 부분 푸실 때도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2월 21일. 자, 4급 쓰기 영역의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였었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팁이라도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모두들 대박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시험 잘 치시고요. 대박 나세요. 짜자신 콜라, 짜이치엔! 안패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뷔, 아시겠죠?